네, 이유나씨 문자 읽어주세요. 이유나씨. 아 참, 혁지 이목... 혁지 이목구비 내 인생보다 뚜렷하다. 근데 팬분들이 애정하시는 게 느껴지네요. 아, 고마워요. 이지은씨가 두 DJ님들 에베레스트 스펠링이 뭔지 아시나요? 아, 왜이래? 스펠링 대신 읽어드릴게요. 영어로 은혁스 노우즈. 은혁이 쿨해요. 아, 재고가. 그렇죠. 감사합니다. 네, 또 임은희씨가... 계속 보내는 거예요, 이렇게? 네, 네. 재밌나봐요. 재밌어요, 그리고.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,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, 은혁 오빠 얼굴 보면 성은이 만극이고. 아, 저거 지금 계속 성은이 만극이군요. 또 50172 은혁 오빠 린스하죠. 프린스. 아, 정말. 자, 이제 뭐, 그만하시죠. 네, 적당히 들었어요.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어주세요. 유지은씨 거. 오빠. 오빠를 개 이름으로 치면 레예요. 도를 지나쳐서 미치기 일부 직전일까. 미이를 치기 직전인 도레. 레 라는 거죠. 아, 대단하네요. 센스있네요. 대단하다. 이게 이제 살면서 여자친구나, 와이프, 남자친구. 생각하는 건가? 아니면 뭐 있는 건가? 그러니깐요. 대단한 것 같아요. 이런 생각들을 어디서 어떻게 하셨는지 저도 저희 와이프나 좀 써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약간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쪽에 굉장히 특화가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좀. 다 세련되고 센스가 있어. 말장난이라고 해야 되나? 말장난. 네, 네. 게이크. 이런 부분에서는. 저 이런 거 너무 재밌어요, 진짜. 재밌긴 해요. 근데 너무 약간 닭살 돋긴 한데 재밌긴 하네요. 네,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.